안녕하세요. 마더톰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22학년도 수능 1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함수 fx에 대하여 f'x는 3x제곱 플러스 2x이고요. f형은 2일 때 f1의 값을 구하래요. 너무 쉽죠. 왜요? 도함수 나와있고 f값 구하라고 돼있으니까 뭐하라는 거예요? 부정적분 때리라는 게 되겠죠. 아, fx는 인테그랄 3x제곱 플러스 2x dx가 될 거고요. 얘가 f'x니까 그러면 x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여기에 뭐 붙여야 돼? 적분상수 c 붙여주셔야 되겠죠. 그럼 얘 값을 찾기 위해서 누가 나와있는 거고? f0은 2라는 게 나와있는 거고요. 아, 얘 그냥 대입하니까 편하게 보이네. c가 2였구나.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의 1값이고요. f의 1값은 4가 되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네요. 너무 기본 문제죠. 실수 안 알고 적분상수 c 정도 고민만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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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